자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어떠셨나요 시험 잘 보셨나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아침에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는데 오늘이 이제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10월 12일 수요일날 시험을 보셨는데 선생님도 어제 수업이 있느라 저녁에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한 11시 반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제 풀면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10월 학평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나왔던 시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좀 난이도가 노멀하게 좀 잘 출제를 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곳곳에 조금 포인트들을 많이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셔서 만약에 이제 수능을 좀 대비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10월 학평의 난이도는 좀 적당했다 근데 이제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9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택과목이나 이제 공통과목이나 다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서 대충 느낌이 오셨겠지만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조금 기출문제들 위주로 좀 살짝살짝씩은 변형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선생님은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래 봤던 시험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 여섯 번의 모의고사를 분명히 참고하실 겁니다 출제위원들께서 그러면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 거냐 변형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게 변형이 아니거든요 그 맥락의 흐름 예를 들어서 뭐 극대극소가 나왔다 그러면 그 극대극소를 어떻게 변형을 살짝 바꿔서 그 극대극소를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기출틱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출을 잘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요 시험도 아마 잘 넘어가셨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직도 기출이 안 되고 막 엔제만 풀고 막 모의고사만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생소한 시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많이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간만에 또 빈칸이 또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또 막히는 그런 상황이 또 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하고 이 10월 학평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잘 된 부분이 뭐고 안 된 부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부분이 잘 됐고 왜 이 부분이 안 됐냐 잘 된 부분은 그래 이제 요거 그냥 쭉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고 안 된 부분은 왜 내가 안 됐을까 선생님은 여기서 일로 넘어왔을 때 이 식이 보였는데 왜 나는 안 보였을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모의고사 해설을 좀 선생님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된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좀 캐치하셔서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서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수능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왔었는데 1등급 커트나인은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하랑 80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84점 그러니까 저번 9월 평가원이나 6월 평가원보다는 한 4점 정도가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이 좀 덜해서 봤던 시험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3월 학평하고 6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마지막 10월 모의고사는 전문항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과목도 1번부터 쭉 해설을 하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1번은 항상 나오는 지수에 관한 유형이었죠 자 루트 8이니까 얘는 2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4에 4분의 1제곱이니까 2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에 제곱 정답은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지금 적분을 하는 거야 2x 3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을 이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은 뭐 그냥 우리가 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겠네 이거 적분하면 x 4제곱이고 4로 나눠주시니까 x 4제곱을 2로 나눠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x 3제곱 가시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16이니까 8 더하기 얘 8이 됩니다 정답은 1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3번은 모든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럼 결국 공비가 양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a1 곱하기 a3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운데항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 그 값이 4 이렇게 돼있네 그래서 결국 모든항이 양수이므로 a2의 값은 2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 곱하기 a5는 3항과 5항의 가운데니까 4 4번째 항의 제곱 그게 64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항도 역시 8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결국 얘네 차이가 몇 칸이니 두 칸 차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비의 제곱이 얘 분의 애니까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여섯 번째 항을 찾는 거지 자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곱하기 몇 칸 떨어져 있어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r 제곱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8에 32 이렇게 또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지금 마이너스 1 우구 칸을 찾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우구 칸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4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표현하면 4보다는 작은 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치 그럼 3.99999 어쨌든 극한값은 4 자 그 다음에 이 좌극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극한은 2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지 그치 2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 하시면 정답 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정확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오케이 2사분면 세타는 2사분면 각입니다 자 그럴 때 현재 사인 세타의 값이 자 두 배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이 파이를 만나면 일단 코사인 세타가 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2사분면 각에서는 코사인의 값이 0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나눠주시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이다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이면 이거 직각삼각형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삼각비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1분의 2 여기가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각자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 루트 5분의 2인데 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되므로 그냥 플러스 루트 5분의 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인데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뭐고 하는 거냐면 어 우리는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네 얘네들 곱하는 거네 그러면 루트 5분의 2가 되므로 유리화 하시면 5분의 2루트 5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6번은 fx가 지금 이렇게 삼차함수로 되어 있네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위에 1, f1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있대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f1의 값을 구합시다 1, 1,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1 위에 점이고 그 다음 미분을 때리시면 f' 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f' 1의 값은 아이고 기울기가 1이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가 되고 1을 대입해서 a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 a가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럼 여기도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때 문제는 이 길이가 얼마래? 6이래 그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3 루트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a의 값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3 루트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았었어 자 그 다음에 7번 아이고 이거 7번 출제자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네 하트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하트 모양인데 이거는 결국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0이고 얘가 4고 이 함수 자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가 여기가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사실 얘는 그냥 이차함수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얘를 s1 얘를 s2라고 하면 두 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s3라고 하자 자 그래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다 6분에 쓸 거야 자 6분에 얘는 최고차한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면 어차피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그냥 딱 냅둡시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2의 3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2의 3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4의 3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4고 얘는 16이잖아 64에다가 16을 더하니까 8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0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항이 20이다 근데 어떤 수열이 a의 n 플러스 1 이퀄 절대값 a의 n 마이너스 2다 그럴 때 σn은 1서부터 30까지 a 아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서 요새 가까이 되면 안 보여 노안이 왔나 봐 아이참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첫 번째 항은 2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0에서 2를 빼니까 18이 되고 세 번째 항은 16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야 일단 일반항 a의 n은 마이너스 2의 n 더하기 첫 항이 20이니까 20이야 그럼 여기 쭉쭉쭉 가셔서 열 번째 항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열 한 번째 항이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열 번째 항이 2니까 열 한 번째랑 2에서 2 빼니까 0이야 근데 열 한 번째 항은 0이니까 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열 세 번째 항은 얼마야? 얘 절대값을 얘 빼니까 다시 얼마가 되겠어? 여기서 2를 빼니까 다시 0이 되겠네 그 다음 또 열 네 번째 항은 다시 얘에서 얘를 빼니까 또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열 한 번째에서부터는 계속 계속 뭐가 반복이 되는 거야? 0하고 마이너스 2가 반복이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시그마에는 1서부터 30까지 A에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앞쪽은 2분의 1부터 10까지니까 열 개 곱하기 첫 항 2 끝 항 20 끝 항 2가 됩니다 첫 항 20이고 더하기 얘는 결국 마이너스 2가 몇 개가 되냐 이게 열 개고 이 뒤에서부터는 20개가 되겠네 그치? 근데 20개인데 마이너스 2가 딱 반땡이잖아 그래서 아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열 개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얘는 11이 되고 110에서 20을 빼시면 된다 정답은 90 요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런 거 절대값 나왔다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첫 항부터 갖다 집어넣어서 규칙 발견하시면 돼 그죠? 정답은 90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2점과 3점짜리였습니다 이제 9번부터 4점짜리 문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갑니다 자 최고치 한 개수가 1인 다항함수 밑줄 치세요 다항함수가 나왔으면 얘가 2차함수인지 3차함수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x의 n제곱 더하기 a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가시고 결국 얘 하나만 보면 돼? 몇 찬지만 찾아내면 되잖아? 밑에 잠깐 보니까 f'x도 있기 때문에 f'x는 nx의 n-1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럴 때 xf'x 그 다음 마이너스 3fx가 누가 되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갑시다 얘는 x를 곱하니까 nx의 n제곱 마이너스 3x의 n제곱 그 값이 2x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안되네 그죠? 그러니까 n이 얼마가 되겠어? n이 3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얘는 3,3 없어지고 여기 밑에 어떠한 2차식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라 요런 뜻이었네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fx의 식을 3차식이라고 찾았습니다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사실 여기 뒤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상수항은 사실 안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자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x 곱하면 3x3제곱 더하기 2ax제곱 더하기 bx에서 3배의 fx를 하는 거야 그러면 3x의 3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3c 그 값이 누가 되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 그리고 얘도 없어져야 돼 c도 그죠? c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ax제곱과 마이너스 3ax제곱을 한 게 2가 돼야 되므로 a값은 일단 마이너스 2 그 다음 bx에서 3bx를 빼니까 마이너스 2bx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오케이 b값은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 하면 f1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세 번째 f1의 값은 저기다 1 집어넣는데 얘는 어차피 c는 0이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가시니까 정답은 3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치? 뭐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다항함수라는 테마가 나오면 항상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도 보시면 얘가 몇 차함수인지를 일단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주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찾는 경우와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통해서 찾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대입을 해서 몇 차인지를 찾아주는 그런 게 중요했다라는 거 이것도 예전에 2020학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수능에 출제가 됐었죠 나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번부터 10번까지 오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셨을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빨리만 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17일 날 볼 수능은 실제로 굉장한 긴장감과 굉장한 압박감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페이스대로 가지 않으면 만약에 어딘가에 탁 막혔어 그러면 그 막혔을 때 굉장히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머릿속에 하얘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게 딱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려면 평소에 리허설을 좀 잘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해설 딱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탁 막혔을 때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별거 아니지만 왜 가수들이나 왜 연기자들이 리허설을 합니까? 정말 진짜 그 공연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연습을 하잖아 똑같은 상황으로 그죠? 여러분들 똑같아 단지 그 교실만 수능 보는 교실이 아닐 뿐이야 장소만 평소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수능을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셔야 돼 자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로그 함수가 나왔어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2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무료 강좌 보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원수트 강좌 선생님 올려놓은 걸 보신 사람들은 금방 올 거야 밑이 일단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로그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면 무조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 될 거야 점근선은 이쪽에 아이고 미안 어디지 지우개 이렇게 가게 될 거면 여기가 점근선이지 얘 같은 경우는 로그 앞에 플러스 x 앞에 플러스니까 그래 우리가 알던 대로 이렇게 갈 거야 얘네 두 그래프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대 땡큐 자 그럴 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 두 점의 중심이 일단 그걸 빼고 얘네 둘의 중점 교점부터 찾자 자 교점의 x 좌표를 하나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퀄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에 x 플러스 2a의 값이 0다 그러면 로그 방정식으로 가셔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드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 얘가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요런 것들 챙겨주셔야 돼 자 그럼 얘는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곱합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 x 그 값이 0야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 x 이퀄 1 이놈의 두 근이 현재 알파 베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x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1 이퀄 0의 우리 근이 알파 베타니깐 두 근의 합부터 간다 마이너스 a 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일단 요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얘네 두 점의 중점이 OK M이래 근데 이 M이 3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이거 일단 중점 찾아야겠네 그죠? 자 중점 찾읍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a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알파 컴마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알파인데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그냥 보낼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 컴마 로그 2에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이렇게 잡을게 자 그럼 중점의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자 얘네 둘을 더하니깐 진수끼리 곱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로그 알파 베타 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로그 2의 1은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컴마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x 3x 4x구나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플러스 5는 0 위에 m이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a 컴마 0을 집어넣으면 돼 그죠? 그럼 마이너스 4a 더하기 5의 값이 0가 되므로 좋아 a의 값은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린 누굴 찾냐면 선분 a, b의 길이를 찾는 거야 그럼 선분 a, b의 길이는 이게 로그가 있다면 x2 마이너스 x1 못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 그냥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돼 자 네번째 여기다가 4분의 5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여기다 4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5니까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0가 돼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그러므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미 다 구했어 우리가 다 구한 걸 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고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야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더하기 얘 2의 제곱 4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4분의 25가 되므로 우리가 찾는 선분의 길이는 2분의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빨리 풀겠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아마 한 10분에서 11분 컷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오랜만에 사이값의 정리가 나왔어 정수 a, b입니다 연속인 함수 f, x 나왔고 자 x가 0부터 4까지 함수해서 현재 f, x라는 식이 a, x의 제곱 더하기 b, x 마이너스 24 오케이 이거 우리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나 조건 보시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플러스 4가 f, x랑 똑같대 자 그럴 때 지금 x가 1부터 10까지 범위에서 f, 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된대 그쵸? 자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확실한 건 이거를 이용을 해야 돼 얘는 뭐야? 얘는 주기가 4인 주기 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개씩 계속 반복이 되겠네 그럼 0부터 4, 4부터 8 그 다음에 8부터 10 요렇게 그럼 0부터 4까지를 딱 2개로 쪼개야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나 조건에 의해서 문자가 2개인데 문자 2개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빵빵 여기 0 집어넣어 f0이랑 f 누가 같은 거야? 4가 같은 거야 그래서 빵빵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고 4, 4 집어넣으니까 16a 더하기 4b 마이너스 24가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빗값은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이 fx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로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점점점 가는 어떠한 기차함수야 꼭지점이 딱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얘는 대충 이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그건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둡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지금 1부터 10까지 범위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범위를 좀 따져볼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그 다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입니다 일단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 일단 그려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서 총 5개가 생겨야 되는데 2차함수가 여기가 1이야 여기는 10이고 2차함수가 꼭지점이 여기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근이 만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근이 생겼다고 하면 얘 무조건 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두 개밖에 근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쪽과 이쪽과 이쪽에서 무조건 근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 근이 생겨야 돼 그래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이 생기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이 생기겠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됩니까? 그래서 결국 뭘 뜻하는 거야? F1 곱하기 F2의 값이 0보다 작은 사이값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 됐네 그러면 F1 갖다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8이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그게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빼면 3 빼고 4 빼자 그치? 그러면 12에 얘는 A 플러스 8이 되고 얘는 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가 돼 그러므로 정수 A였으므로 마이너스 7이 우리가 찾는 A가 되고 B의 값은 저에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돼 28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라고 아마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걸 거야 그래서 정답은 21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는데 역시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쫙 펼쳐놓고 몇 개씩 반복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1번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쭉쭉쭉 정리를 해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A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럴 때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4배에 사인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 그리고 범위가 0부터 x가 A분의 4파이까지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y는 2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n개이다 자 일단 보세요 어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요렇게 덩어리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덩어리로 치환해 물론 근데 x값은 찾아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덩어리는 양변에 A를 곱하고 3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덩어리의 범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4배의 싸인 덩어리라는 함수 더하기 2라는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거야 근데 그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만 그리셔야 돼 자 그런데 얘는 일단 최대값부터 가자 최대값은 얘 더하기 얘니까 6이고 최소값은 얼마냐면 얘 마이너스 붙여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야 그럼 얘하고 얘 딱 가운데 점이 어디가 되겠어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는 거 아니야? 2야 그래서 절대값을 그릴 때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요렇게 x축이 있고 여기 여기 x축이 아니라 사실 덩어리 축이야 여기 싸인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여기가 2파이 여기가 4파이 이렇게 있을 때 싸인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요런 식 아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 본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겠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절대값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 딱 2에 맞게끔 올라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점은 어디냐면 요 점은 얘하고 얘 사이니까 2분의 3파이 라는 점이고 요 점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파이 라는 점일 거야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그지? 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는 어차피 이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올라오는데 요 점의 좌표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얘는 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럼 지금 우리는 뭐야 y는 2하고 만나는 y는 2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데 지금 범위가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요만큼까지밖에 안 오겠네 여기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까지가 요만큼 밖에 안 갈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 아 그래서 일단 여섯 개야 그때 얘네들의 모든 합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모든 합을 구할 때는 어차피 얘에 대해서 이거 다 대칭이잖아 요거는 얘만 빼고 얘 대칭이니까 얘 더하기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얘 곱하기 다섯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가 누구냐면 덩어리가 누구였었어 자 세 번째 덩어리가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그 값이 2분의 3파이가 돼 자 그러면 ax의 값이 지금 6분의 여기는 9고 2니까 6분의 11파이가 되므로 아 x의 값은 6a분의 11파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 x값은 그 다음 여기는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7파이가 돼서 결국 ax의 값은 6분의 20이라고 2를 더하니까 23파이가 돼 그래서 x의 점의 좌표는 6a분의 23파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여섯 개 모든 실근의 합이 30 39다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이 가운데 곱하기 5하면 되거든 그러면 다섯 개 곱하기 얘가 얼마야 6a분의 11파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야 6a분의 23파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6a분의 55를 더하니까 78파이가 그게 3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값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 n 곱하기 a를 구하세요 그래 다섯 번째 n 곱하기 a의 값은 6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정답 2파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그냥 다 풀어서 x로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저번에도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치환을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범위가 중요하다 요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아 이거 오랜만에 수능 보기 전에 여기 출제자께서 빈칸이 좀 걱정이 됐나 봐 우리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에 빈칸이 안 나왔어 작년에도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에 빈칸이 안 나왔어 근데 작년 수능에는 빈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뒤통수 맞았다느니 뭐 어 뭐 왜 얘를 냈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비해라 라는 의미에서 가신 것 같아 자 근데 이 빈칸도 역시 정확하게 선생님이 계속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빈칸만 보는 거야 위에 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 단 위에서 어차피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림 보고 풀 때는 일단 수치는 다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도 그림은 그릴게 자 그림은 이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시고 자 좋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자 그때 AB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오케이 3루트 3이고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오우 루트 13이야 자 그때 선분 AD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아 선분 AD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야 얘 2야 D점을 잡고 그 다음에 어 2원을 지금 아무 점이나 잡은 거야 2를 요렇게 야 그럼 이거는 일단 이등변삼각형이네 그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A B D E E 이게 한 원 위래 한 원 위야 이렇게 원이 이상하게 그려졌다 어쨌든 한 원이라는 얘기는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몇 도야 180도가 될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어 됐니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이제 첫 번째 네모박스 가를 볼 겁니다 자 가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이래 봐봐 지금 가는 코사인 누구를 찾냐면 ABC에서 찾는 거야 ABC 오케이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야 우리 이 마주보는가 요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각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지 야 그 다음에 삼각형 ABC는 사실상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 각이나 전부 다 다 설정해서 코사인 세트 다 구할 수 있어 심지어 근데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각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각도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치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해 자 코사인 알파의 값은 코사인 법칙을 쓰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루트 3분의 4 더하기 27 마이너스 13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일단 18이니까 6 3 18 요렇게 가시고 루트 3 루트 3 약분하시면 2분의 루트 3이야 아 그래서 알파 각이 일단 30도라는 게 딱 나왔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네모박스 가는 P였고 그게 2분의 루트 3 일단 요거 하나는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모박스 나를 찾을게 자 네모박스 나는 지금 삼각형 A B D의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A B D 오 요거네 삼각형 A B D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알파 분의 2 그게 2 R 이렇게 가면 되지 끝 자 사인 알파 30도네 사인 30도분의 2가 2 R이야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오케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 오케이 네모박스 나는 Q였고 그건 2네 이렇게 찾는 거야 뭐 빈칸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다니까 자 세 번째 자 다 자 세 번째가 조금은 복잡하긴 했는데 일단 봅시다 다는 D2의 길이를 구하는데 항상 D2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문단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뭐였냐면 위에 있는 문단이 뭐냐면 사인 각 CAD야 CAD 자 봐봐 내가 CAD 요 각을 그냥 베타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각이 ACD야 ACD 오케이 요 각은 그냥 세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문제 위에서 뭐라 하냐면 사인 CAD 사인 베타는 선분 AD 선분 AD분의 선분 CD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인 베타를 구해서 ADE 봐봐 ADE가 뭐야 ADE 얘를 통해서 사인 베타분의 요 각은 얘 분의 얘 해서 이 DE의 길이를 찾는 거야 사인법칙을 그러니까 결국 사인 베타를 찾아야겠네 사인 베타는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됐니? 근데 AD의 길이가 이미 2로 주어졌고 야 사인 세타? 야 저거 못 찾으면 안돼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잖아 자 갑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코사인 세타는 저 각을 세타를 중심으로 가면 2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3 루트 3분의 13 더하기 27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40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36이 돼 그럼 6 6에 36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루트 39분의 6이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세타는 얘에서 얘 제곱 빼니까 3이잖아 그래서 루트 39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루트 13분의 1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럼 결국 CD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네 CD의 길이 CD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너네가 뭘 해야 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봐봐 이거 2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 왜 이거 이용 안하니 너네 이거 수직 2등분 그죠 근데 아까 코사인 알파가 얼마였었어 코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었어 얘들아 끝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얘도 얼마야 루트 3이야 야 그럼 얘도 루트 3이네 어차피 3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얘가 루트 3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베타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루트 1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루트 13분의 루트 3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했어 우리 사인 법칙 써야지 자 사인 베타 분의 우리가 찾는 선분 D2의 길이는 사인 150도분의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D2의 길이는 얘 어차피 2분의 1분의 2니까 4 곱하기 요거 구하시면 되지 2루트 13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루트 13분의 2루트 3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네모박스 단은 R 이고 그 값은 루트 13분의 2루트 3이다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건 뭐냐 네 번째 PQR이지 자 P는 2분의 루트 3이었고 자 Q는 2였고 R은 루트 13분의 2루트 3이다 그래서 요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는 얼마냐 루트 13분의 6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3분의 6루트 13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물론 조금 복잡하긴 했어 근데 거기에 대놓고 나와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만 찾아줬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좀 그런 도형에 대한 그런 감각은 조금 있으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 도형에 대한 감각이 별게 아니야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어떤 것들이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한데 주어진 식에서 이거를 다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다 찾아야 되려면 안에 있는 도형에서 그 도형의 특징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네모박스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은 어렵진 않은데 이걸 또 훈련을 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빈칸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알겠죠 우리 3월달하고 4월달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였었어 아쉽게도 정답이 5번이 아니었네 그치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 이것도 선생님 이제 어저께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그러는데 아 선생님 기니, 딜을 찍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러더라고 어떤 애가 그래서 내가 기니, 딜을 찍는 방법? 어차피 그건 풀어도 틀리고 찍어도 틀리면 차라리 찍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번에 기역, 니은이 오면 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고 3번에 기역, 디귿이 있으면 답이 기역, 니은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이 문제는 어쨌든 맞았음 되게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참고하려면 참고하고 나는 비추 어쨌든 이게 참 기역, 니은, 디귿은 명확하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좀 힘든 그런 문제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조건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어 자, 갑시다 최고치한 개수가 1인 3차함수 fx하고 실수 t에 대해서 자,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 s, d, s가 0이다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래 아, 이 t라는 변수가 같이 갖고 가는 건데 이 함수 자체는 이 x가 변수야 자,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아, 나 이런 거 제일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거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가 상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해야 돼 이거 g로 해야 되는데 거기 gt가 나왔으니까 내가 hx라고 할게 hx는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 s, d, s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우리는 일단 어쨌든 간에 h, t가 0이라는 건 찾았어 그러니까 x좌표 대신에 t를 집어넣은 값이 0이 돼야 돼 일단 y축 그런데 t에 따라서 과연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더 나오냐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h'x는 오케이 fx 그러니까 결국 hx란 함수는 4차 함수가 되고 4차 함수하고 x축과 만나는 점 그 점 t값을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요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이제 ㄱ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ㄱ fx가 어 x제곱에 x-1일 때 g 원의 값을 구하라 이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일단 t값은 1이라는 얘기야 gt가 1이냐 gt가 gt가 이제 요 문제였는데 t가 1이었었지 gt가 1이라는 얘기는 일단 뭐냐면 h1이 0이라는 소리야 그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저 방종식 gt가 몇 개의 근을 갖느냐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요거 한번 그려보자 자 이 그림을 그리시면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삼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자 얘가 y는 이 점을 통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감소감소 증가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fx가 요렇게 왔다가 가는 함수가 될 거야 얘가 y는 hx야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0이고 요점의 좌표가 1이네 근데 이미 우리가 h1이 0이다라고 돼있어 그럼 h1이 0이니까 요렇게 x축이 오겠네 맞습니까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이거 한 개 한 개 아 그래서 기억이 참이구나 사실 별거 어려운 건 아니야 이렇게 찾는 거야 t가 1일 때 근데 t가 이제 막 움직이겠지 그치 t가 이제 막 움직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fx이퀄 0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hx는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때 지금 g a가 3인 a가 존재하냐 즉 a값이 3개가 나오는 점이 존재하는 t에 따라서 3개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냐 아니 그거는 사실 뭐 어렵진 않잖아 얘가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겼을 테고 결국 극대 극소를 다 갖는 그러한 4차 함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형을 뭐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높이가 똑같은 놈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왔다가 내려가는 놈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g a가 3이 된다 t가 a가 지금 x는 0이 되는 점 즉 x추가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는 게 3개가 있냐 여기 있잖아 이렇게 가면 a가 1, 2, 3개 존재하네 여기도 이렇게 가면 1, 2, 3개 존재하고 얘도 1, 2, 3개 존재하고 얘도 1, 2, 3개 1, 2, 3개 존재하네 그러니까 그러한 a값들이 존재하냐를 물어본 거잖아 존재하네 오케이 니언도 참여 그래서 그래서 ㄱ, ㄴ은 뭐 그런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ㄷ이야 ㄷ은 이게 되게 중요한 테마였어 여기서 그냥 바로 갈게 limit t가 b로 갈 때 gt와 그냥 gb의 갯수의 합이 6인 b가 0하고 3 3뿐이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t가 b란 얘기는 t는 x값이야 그 x값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 지금 과연 개수가 몇 개냐를 따져야 되고 그 함수값일 때 개수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 일단 gb는 하나 둘 세 개가 돼 그치 근데 b가 여기라고 치면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네 개야 이쪽으로 가도 네 개야 그러면 4 더하기 3이니까 6이 될 수 없지 이 그림은 절대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뭐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야 다 안 돼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얘만 얘가 0이고 얘가 3이야 그럼 봐봐 0보다 조금 더 작은 쪽은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0보다 좀 큰 쪽도 네 개 그 다음에 0일 때 하나 두 개 아 그게 6개 맞네 3일 때도 3보다 작을 때 4개 3보다 클 때 4개 3일 때 2개 6개 정확하게 맞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이 바로 디귿에 대한 그림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얼마야 얘 2분의 3이네 그때 우리 뭐 찾는 거야 f4를 찾는 거야 fx가 최고치한 기수가 1인 3차 함수래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쓸게 선생님이 조금 자 네 번째 여기 여기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최고치한 계수 1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f4를 구하니까 4 곱하기 2분의 8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5 곱하기 1이다 그래서 10이 됩니다 근데 12라 그랬으니까 디귿이 틀린 거야 정답은 기역과 니음만 답입니다 나름 그래도 되게 어렵진 않았고 요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교육청 기출에서도 좀 한번 봤었던 아마 기출 분석을 하셨던 사람은 요 문제 보셨을 거야 움직이는 거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은 요런 문제를 좀 익숙해 하겠지 그치 어쨌든 요 문제는 요렇게 일단 t로 x로 치환을 해서 4차 함수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역시 이제 객관식 마지막은 수열에 관한 내용이 왔어 수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자 15번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고 pq는 오케이 자연수래 자 그럴 때 sn의 값은 현재 pn의 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래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 이제 우리 이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등차수열인데 솔직히 이건 등차수열이 아님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알아 자 먼저 첫 번째 s1은 a1이고 1 1 1 집어넣으면 p 플러스 q 마이너스 36이 일단 s1 a1이고 자 일반항 a n은 이렇게 가시면 돼 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항 구하시면 돼 얘 없다고 생각하면 일반항이 p 마이너스 36이야 근데 얘는 공차는 이 앞에 있는 놈에다가 2를 곱하면 공차잖아 그래서 2p n 1을 집어넣어서 p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6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가주시면 된다 대신 중요한 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결국 n이 첫 번째 항만 빼고 두 번째 항부터는 결국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s는 자 그럴 때 조건을 보니까 아 등차수열의 합이 i하고 j가 다를 때 si와 sj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자연수니까 어쨌든 간에 2차함수 모양일 텐데 얘가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i이고 여기가 j일 때 si하고 sj가 얘는 같잖아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뭐야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안 되겠네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치 별거 아니야 여기가 3이면 여기 조금 위에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끝났네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잖아 자 sn은 p로 묶으면 n제곱 마이너스 p분의 36n 더하기 q야 그래서 여기가 p분의 18이네 그래서 일단 p 대신에 1은 안되고 1지번호면 딱 대칭이 되니까 안되고 그 다음에 2지번호도 안되 왜 자연수 9잖아 3지번호도 안되 6이니까 자 그 다음에 4지번호면 4지번호면 2분의 9인데요 야 큰일날 소리 2분의 9는 4.5잖아 4.5는 4하고 5 사이잖아 그래서 얘도 안돼 그래서 5는 되는거야 5는 절대로 안되잖아 5분의 18하면 얼마냐 535 3.8 그러니까 4 옆에 있고 3은 조금 더 왼쪽에 떨어져 있는거잖아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만족시키는 p의 값을 최소값을 p1이라고 했을 때 그 p1을 구해라 5네 그럼 5를 구했으니까 야 이거 다 구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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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항 a의 n의 아 여기다 쓰지 말자 일로 오자 그냥 자 세번째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의 n은 10n 마이너스 41이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러면서 a1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q 마이너스 31 요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찾아내는 수열의 일반항이었었어 자 그럴 때 지금 조건이 또 나왔다 조건이 이제 뭐라 하냐면 p가 p1일 때 어쨌든 최소가 p일 때 p가 최소일 때 지금 절대값 ak의 값이 a1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갯수가 자연수 k가 3개가 될 거다 자 그럼 일단 첫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됐고 자 첫번째는 뭐냐 a1이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a1이 0보다는 커 a1이 q-31 이었으니까 q가 일단은 31보다는 크겠네 이게 첫번째 자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두번째 항부터는 알아 두번째 항은 여기다 2집어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1 세번째 항은 마이너스 11 네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다섯번째 항은 9 여섯번째 항은 19 이렇게 계속 계속 커지고 계속 계속 작아지지 그러면 절대값 a1이 지금 어쨌든 얘가 만족시키는 p값이 제일 작은게 p잖아 얘가 자연수가 k가 3개를 만족하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거 이 3개를 선택을 해야겠네 그치? 제일 작은거 그러니까 결국 다섯번째 다 됐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19보다는 19는 들어가면 돼 안돼 여기있는 a1의 값이 19는 들어가면 안돼 그치? 음 자 그래서 a1의 값이 등호가 있고 얘는 11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11보다는 a1이 커야 되고 19보다 작으면 돼 그치? 19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어차피 얘는 안 들어가니까 그치? 19가 해도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가 q-30이니까 넘어가니까 얘는 42보다는 q가 크고 여기다가 31을 더하니까 50보다 작겠네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얘네들의 모든 합을 구하는 거네 자 모든 근의 합은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얘에서 얘 빼면 8개 자 첫항 43 끝항 50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불하면 4가 돼서 4 곱하기 93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72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얘는 역시 어쨌든 등차수열에 관한 그 함수적 해석도 되게 중요했고 절대값이 나왔을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는 역시 최소 제일 작은 거 3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q의 범위에 따라서 더 확장이 되고 아니고 요렇게 결정이 되겠지 나머지는 계속 계속 커지니까 안 될 거야 자 정답은 1번 요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다 풀어봤고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주관식도 뭐 일단 19번까지는 아주 노멀하게 여러분들이 쭉쭉쭉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자 한번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로그 2에 96 그 다음에 2분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4에 9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기다 그냥 똑같이 루트 씌우시면 돼 그치 음 자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가 되냐면 로그 2에 얘는 3이니까 3분의 96이 된다 그래서 로그 2에 32가 돼 그래서 일단 정답은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7번 자 함수 fx가 현재 x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ax 더하기 11에 그때 극소 x는 3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때 극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미분 합시다 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고 우리 여기서 f'3의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9,3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a가 0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9야 음 a가 마이너스 9니까 f'x는 3으로 끄집어낼게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좋았어 그래서 결국 우리 함수 계형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 되겠네 그죠 요게 y는 fx다 자 그래서 극대값은 f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19에서 4를 빼니까 15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 갑니다 이제 요 문제도 솔직히 예전에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었었죠 요 문제도 아주 기본적으로 쉬웠던 패턴이었습니다 자 자 18번 갑니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6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구한다 얘는 이제 어떤 힌트를 보셔야 되냐면 똑같이 제곱골이잖아 그리고 k 플러스 1이고 k 마이너스 어쨌든 똑같은 제곱골이니까 다 합치지 말고 어차피 6까지 5까지 그러니까 안 돼 그냥 나열하면 돼 자 그럼 얘는 1부터 나열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그냥 7의 제곱 6개야 자 거기서 지금 1 집어넣으면 0의 제곱 2 집어넣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까지 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2 제곱 3 제곱 4 제곱 2 제곱 3 제곱 4 제곱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얘 25 더하기 36 더하기 49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61이고 얘는 110이었는데 1을 빼니까 109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전개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기출을 정리 안 하신 거야 기출에서 분명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 선생님이 기출 강좌에서 설명도 해드렸고 자 9번 마이너스 48이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12로 끄집어내면 t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므로 t값은 2 아 2초일 때네 좋아 그래서 k가 2일 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문제는 0부터 2까지 우리가 p가 움직인 거리를 지금부터 구해달라 그러면 잠깐만 봐봐 어차피 움직인 거리니까 적분을 할 건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 돼 자 vt라는 함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vt라는 함수 그래프가 사실은 뭐냐면 3차 함수 그래프잖아 얘는 4t로 끄집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고 여기가 2루트 3이고 얘가 2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그냥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4t에 3제곱 더하기 48t 요거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24t의 제곱 그걸 0부터 2까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96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80 요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뭐 속도가속도 문제도 이미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 아마 작년 수능에서 조금 복잡하게 14번 기역리은 디귿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요런 형식으로 다시 출제가 되지 않을까 뭐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 이런 형식으로 그거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넘어갑니다 20번 개인적으로는 20번이 조금은 어려울 거다라고 항상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 오히려 21번보다 20번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최고창기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함수 FX에 대해서 3차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대값 그럼 결국 이런 거야 뭐 어떤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 놓고 그 문자를 범위를 구해야 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가 조건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1 얘가 존재한다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가자 첫 번째 바이 가 가 조건 야 이거 분모가 0이니까 100% 분자도 0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0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F0는 1 뭐 이 정도는 뭐 야 그 다음에 F0가 1이라는 얘기는 FX가 0,1이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결국 얘를 바꿔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1 F 0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두 개가 서로 같단 얘기잖아 그치 그럼 무슨 뜻이야 그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5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일단 가족권에서 찾았으면 그냥 끝 땡큐 하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FX씩 찾았어 자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면서 X제곱 접하지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는 몰라 대신 Y는 1 에서 만나겠네 자 그럴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 조건이 또 나왔어 X FX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X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뭐 요것도 해봅시다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마이 나 조건에 의해서 얘 다 넘겨서 X 끄집어냅시다 아 근데 뭐 X 끄집어낼 필요는 없겠다 자 X를 곱하자 그럼 X의 3제곱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X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라서 야 이거 없어지네 넘겨 그럼 넘기면 야 X제곱으로 끄집어내면 얘 X 들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TX 더하기 4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나왔죠 그럼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그럼 얘가 이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던지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저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자 판별식 쓰자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요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찾았어 F5 자 F5는 25 곱하기 5 마이너스 T 더하기 1인데 자 일단 최대값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겠네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9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225니까 226 요게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진 않았는데 가족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 가족권을 찾았다면 나머지는 뭐 그냥 대입해서 그냥 절대 부동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정답은 226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과목도 두 문제만 남았네 그래 참 1번부터 쭉쭉 문제를 풀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조금만 시간을 좀 절약을 하고 내가 조금만 요 포인트에서 요 관점만 잘 봤으면 한 개라도 더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아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부호를 실수했을까 나 왜 이걸 이렇게 잘못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딱 보니까 결국 a점과 b점을 니네가 찾아야 돼 근데 기울기가 다 주어졌습니다 결국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값도 구하셔야 돼 자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 선생님이 상황을 봤더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자 직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가서 직각 요점의 좌표가 a 그 다음에 뭐 요점의 좌표가 b 이렇게 돼서 요기를 연결을 했어 됐니? 자 그럼 갑시다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일단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여러분들은 기울기 요새 기울기 그리고 점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비율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내가 얘를 t라고 하면 이 길이는 루트 3t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t가 될 겁니다 그죠? 2대 1대 루트 3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기울기는 얼마니? 루트 3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렇게 수선의 발 때려서 우리 요렇게 또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도록 할 거야 자 근데 재밌는 사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얘가 3 얘가 이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60도란 말이지 그치 이게 60도야 그럼 얘도 일단 30도 요렇게 니네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지금 비율이 나왔어 5a 대 5b가 5a 대 5b의 비율이 나온 거야 자 두번째 갑니다 5a 대 5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루트 3대 루트 19야 근데 그걸 5a를 2t라고 놨기 때문에 5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5b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루트 19의 t가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다 자 얘가 루트 3분의 2루트 19의 t야 그러면 2t 2t 빼자 어차피 피타고라스에서 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가자 그러면 2t 2t 빼면 얘는 3분의 19에서 1을 빼는 거야 3분의 19에서 3분의 3을 빼니까 3분의 16이 되겠지 루트 3분의 4야 루트 3분의 4에다가 2t를 곱하니까 루트 3분의 8t 요렇게까지 나오고 이제 두번째로 해야 될 건 뭐야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비율관계를 가야 돼 얘분의 얘가 몇 대 몇이야 루트 3대 1이다 그래서 지금 문자가 좀 되게 남발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이 길이를 루트 3의 k다라고 놓고 이 길이를 k다라고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2대 1대 루트 3 또 정리되는 거 보이시지 그래서 그래서 2k의 값이 루트 3분의 8t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찾는 k는 루트 3분의 4t다 요러한 식 하나 일단 찾아줬어 그럼 자 우리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 자 루트 3 k는 얼마냐면 여기다 루트 3을 고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잖아 이야 4t야 얘가 4t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t라는 점의 좌표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야 3t가 되는 거야 그 다음 k야 k는 얼마였어 루트 3분의 4t야 그쵸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t고 그러니까 루트 3t는 루트 3분의 3t가 되겠지 근데 루트 3분의 3t에서 루트 3분의 4t를 더하니까 루트 3분의 7t가 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다 됐네 우리가 뭐가 다 됐어 이제 점을 갖다 대입해야 돼 자 네번째 자 a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 컴마 루트 3t가 되고 b점의 좌표는 3t 컴마 루트 3분의 7t 요렇게 정리가 돼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a점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 위에 있고 b점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위에 있어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자 자 루트 3t는 얼마냐면 a의 a의 2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여기는 루트 3분의 7t 그 값은 a의 3t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수로 만들면 되겠네 자 요거 정리하는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자 정리하자 얘분에는 a의 2t 아 요거 그냥 바로 요렇게 가자 내가 a의 t제곱을 그냥 b라고 놓을게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1분의 b 3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그치 얘분의 얘야 그러니까 결국 3분의 7이 될거야 그죠 어렵지 않았어 그러면 b 마이너스 1로 약분을 하시면 얘는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 얘는 b 더하기 1일거야 곱하면 3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3의 값이 7b 더하기 7이다 그래서 3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가 0가 돼 그래서 우리는 3b 마이너스 2하고 b 마이너스 2가 0가 돼서 얘가 플러스 b가 음수가 될 순 없죠 그러므로 b값은 2다 b값이 2가 나왔네 그치 b값이 2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t값을 찾아야겠네 자 b값이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a의 t제곱의 값이 2 임으로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뭐 a의 t제곱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1 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3t가 3이 된다 아이고 그래서 t값이 루트 3이다 다 됐습니다 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선분 a b의 길이로 구하는 거지 자 선분 a b의 길이는 이미 저기 다 구해놨잖아 얼마 루트 3분의 8 t였어 근데 t가 루트 3이니까 약분함으로 정답은 8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울기를 이용한다 선생님 왜 기울기로 풀었을까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의 특징들이 전부다 다 저런 기울기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적인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 2대 1대 루트 3으로 정확하게 다 되거든 왜냐면 기울기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4분의 3이다 뭐 이랬으면 사실 조금은 거부감이 뭐 4분의 3이었으면 더 땡큐긴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나왔고 점의 선분의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 22번이었습니다 얘도 기출 문제에서 예전에 비슷한 유형은 봤어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뭐 평가원 시험이 아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들을 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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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그냥 점검이야 내가 지금 1월달 빨리 시작하려는 1월달 늦게 시작하는 3월달부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그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뿐더러 내가 이 시기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못 풀었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반성도 필요하고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그 최종 시험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리허설이었잖아 어쨌든 우리 고3한테는 그럼 이 리허설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되는 시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2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손을 시간이 없어서 손도 못됐다라고 하면 이거 영상 끄시고 다시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그런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거는 되게 쉽거든 사실 풀이가 정도 딱 딱 딱 요 정도밖에 안 돼 선생님 실제 풀었을 때도 한번 봅시다 자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예전에 나왔던 표현이야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t가 들어가 다친 구간이야 여기서 y는 fx의 최소값을 우리 m1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다시 여기는 t부터 거기 t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y는 fx의 최소값은 mt래 m2래 그때 gt의 값은 m1 마이너스 m2래 그때 k가 0보다 크고 조건에서 gt가 k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t의 범위는 0부터 이까지다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포인트 체크 포인트 여기 나와있는 뜻을 해석하자면 k가 0보다 크고 gt가 k 이므로 여기 있는 m1 마이너스 m2가 k라는 소리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m1의 최소값이 m2의 최소값보다 커야 돼 그치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t라는 점이 여기라고 해 그럼 t보다 작은 점에서의 최소값 얘가 m1이고 t가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누가 최소가 되겠어 얘가 얘보다 더 작겠지 그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건 안된다는 얘기지 뭐 여기에 와도 마찬가지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점에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점에서 최소값이 어쨌든 얘가 얘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림은 안된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똑같았어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상관이 없어 뭐 얘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최소값이 얘고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근데 지금 t가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해도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자 여기라고 치면 얘보다 작은 거 최소값 얘보다 큰 거 최소값 안되네 그치 그러니까 같으니까 서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우리는 어떤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러한 그림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만약에 t야 그럼 얘 최소값은 얘고 얘 최소값은 얘야 많이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얘가 t가 이동할 때 계속 t가 변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선 뭐라 그러냐면 지금 gt가 k래 얘는 k는 일정한 놈이야 무조건 일정한 놈이라니까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가 t였어 t가 크면 이 최소값은 계속 계속 변하잖아 얘는 안 변하는데 그러면 저 k값이 계속 계속 달라지겠지 일정한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딱 0이 되겠어 여기서부터가 딱 0이 될 거야 그래야지만 얘보다 작거나 같은 놈 최소값 얘 얘보다 크거나 같은 놈 최소값 얘 정확하게 일정하겠지 그럼 0부터 t가 이렇게 증가해도 최소값 증가해도 최소값 증가해도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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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지 어느 순간까지 딱 여기까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t값이 막 움직여도 최소값이 m1 m2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t값이 0부터 2까지 변할 때 gt값이 k값도 다 일정하게 되겠지 이거를 니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봤었어 우리가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 기출문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4가 0이래 g4가 0이란 얘기는 k가 4일 때는 최대값 m1과 m2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겠어 여기네 4일 때는 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그러니까 똑같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건 일단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얘는 별로 뭐 필기할 것도 없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갑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값이 얼만지는 모르잖아 자 여기 요렇게 얘 y는 t가 있으니까 우리 요걸 뭐라고 하냐면 p라고 놓자 그때 요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놓을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함수식으로 갑니다 자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x제곱에 x-2 x-alpha 더하기 p 어차피 뭐 해야 돼? 어 이거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요거 써야 되죠 자 f'x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2x에 x-2 x-alpha 더하기 얘 미분하면 x제곱에 x-alpha 얘 미분하면 x제곱에 x-2 f'4가 0이잖아 그럼 4 집어넣게 얘는 4 2 8 곱하기 2니까 16에 4-alpha 더하기 역시 16에 4-alpha 더하기 얘 16이네 양변 16으로 다 나눠 그럼 얼마야 아 얘 잠깐만 4 4 16 아 32구나 응 그치 16 곱하기 2니까 16으로 다 나눠 그러면 0은 4-alpha 더하기 4-alpha 더하기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2alpha의 값이 10이다 그래서 아이고 알파는 5였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완전 별거 아니야 완전 별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k 더하기 g-1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그럼 일단 g-1의 값은 잘 봐봐 g-1의 값은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f-1이고 그 다음 얘 찾아야 돼 4일 때 값 그 다음에 k의 값은 뭐야 0일 때하고 얘일 때 값 빼주면 된다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울게 요건 필요 없으니까 자 함수값 다시 여기를 갖고 와서 쓰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우리가 찾는 fx는 그래서 x제곱에 x-2에 x-5에 더하기 p 갑시다 자 먼저 k의 값은 첫번째 m1 마이너스 m2고 m1은 f0고 마이너스 f4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f0는 빵빵빵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4 4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4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p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k값은 32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g-1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값 m1이 마이너스 1이 얘가 m1이고 m2 요렇게 빼주시면 돼 그치 자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3 6 18 더하기 p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32 더하기 p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pp가 없어지고 40 50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건 얘하고 요거 k하고 g-1을 더하시면 된다 정답은 82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공통과목에 대한 해설을 다 끝마쳤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1번부터 쭉 22번까지 쭉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어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성심성의껏 푼 학생들이라면 내가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선생님은 이 도형을 이렇게 바라보고 선생님은 갑자기 왜 이거 식을 이렇게 세웠을까 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되는 포인트야 선생님은 그냥 흐름이 그냥 끊기지 않고 쭉쭉쭉쭉쭉쭉 문제를 읽으면서 포인트 적고 읽으면서 적고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정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풀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 조건을 보고 뭔가의 식을 만들고 또 조건을 보고 식을 만든 다음에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콜라보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식을 구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없냐 부족한 것들은 대부분 판별식을 쓴다든지 근과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의 좌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인데 그건 집어넣지도 않는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2번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K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일정한 값이라는 거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잘 파악해야 될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번 10월달 모의고사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뒤로 갈수록 중요했고 앞으로 갈수록은 명확하게 너 개념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리허설이라 생각을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이 만약에 계산 실수라든지 부족했던 개념이 있다 그럼 빨리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어느정도 점수가 잘 나왔어 근데 킬러 문제가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아 그러면 시중에 있는 엔젤을 풀어도 되지만 기출을 나는 하는 걸 더 강추드립니다 기출이 제일 우선이야 결국 작년 수능이 뭐 그렇게 독특한 시험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달인 그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출제를 하셨거든 물론 첫해라서 그랬겠지만 올해도 그렇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험 봤던 작년 수능 그 다음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총 7번의 모의고사는 진짜 눈 감고도 막 풀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선택과목까지 그렇게 돼야지만 나는 수능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좀 요런 쓴소리도 좀 들으셔야 돼 알겠니?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공식적인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강의를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험이라고는 이제 10월 19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또 더품모의고사가 있고 11월 1일 더품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개 해설 강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한테 보는 시험이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평가원과 교육청이 출제하는 시험은 아니야 그래서 재수생들은 이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재학생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남은 시간 동안 갖고 기출분석 계산실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선생님이 뒤에서 많이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그 응원 받아서 시험 준비 잘해서 당일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2024 수능 대비로 강의를 촬영을 하면서 뵙겠지만 저를 안 보는 게 여러분들의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학교를 잘 가가지고 대학생활을 누려보셔야죠 후배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후배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을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번 3번 4번 4번 5번 5번